GS칼텍스가 설날을 앞두고 에너지,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류 3억 원을 지원한다고 10구에 밝혔습니다. GS칼텍스 임직원들은 지난 18일 서울 구룡마을을 찾아 난방류 배달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. 임직원들은 독거노인 및 이동이 어려운 가정에 직접 난방류를 들고 배달하며 추위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 따뜻한 에너지를 전달했습니다.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설명절 전후에 진행되는 설마지 난방위 지원은 서울시 4개의 마을 110가구와 여수지역 취약계층 가정백가구 등 총 210가구에 제공되며 지원 물량은 총 4만 2천 리터입니다. GS칼텍스 관계자는 곡물과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보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난방위를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. GS칼텍스 관계자